자 여기는 복층입니다. 현재 제가 이 건물에 3개의 공실 영상을 올릴 거구요. 거의 내부 크기는 거의 똑같고 방향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원래 500에 50이었던 것을 지금 500에 40까지 주신다고 하니까요. 500에 40에 관리비 10에 전기만 별도입니다. 일단 다른 호수랑 다르게 여기는 화장실에 창문은 없는데 대신에 방 크기가 다른 집보다 아주 조금 큰 것 같아요.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30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3m입니다. 그래서 다른 화장실에 창문 있는 호수도 현재는 있습니다. 근데 거기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네요. 크기는 조금 더 크고 가격은 똑같고 방향은 앞에 막혀있는 것이 뻥 뚫려 있습니다. 그래서 500에 50으로면 저는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았는데 500에 40이면 아주 괜찮습니다. 500에 40이면 괜찮습니다. 여기까지 representation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겠습니다. éd